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고기와 밀가루를 멀리하면 오래 살 수 있지만 그렇다면 딱히 오래 살 이유가 없다 이러한 문구들만 봐도 고기에 대한 현대인들의 애정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2050년까지 매년 세계 인구 증가율은 0.6% 육류 소비율은 그보다 큰 1.3%로 전망되어 향후 육류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육식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많습니다 축산업은 전세계 탄소 배출량 중 약 14.5%를 차지하며 물 사용량은 인간이 사용하는 양보다 8% 많다고 합니다 또한 지구 토지 면적의 26%가 가축 방목을 위해 사용되며 공장식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막대한 축산 폐기물은 토지 오염의 원인입니다 이에 더불어 동물권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육식 소비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대체육에 대한 개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세계의 대체 단백질 식품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103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17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체육은 가축을 도축하는 대신에 동물 세포를 배양하여 만드는 배양육, 식물로부터 원료를 추출하여 만드는 식물성 대체육, 그리고 곤충을 가공하여 만드는 식용 곤충 등이 있습니다 먼저 배양육입니다 배양육은 동물로부터 세포를 추출한 후 배양기를 통해 세포를 배양하여 만들어낸 고기입니다 이러한 배양육은 기존 육류 대비 토지 사용량은 1%, 에너지 사용량은 55%, 온실가스 배출량은 45%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습니다 또한 도축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동물권 문제로부터 자유로우며 배양액을 제조할 때 동물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부위만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포를 배양할 때 사용하는 배양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배양액은 세포의 먹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만큼 세포 배양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양액에는 세포의 배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물질이 첨가되는데 이때 소태아 혈청이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FBS에는 세포 배양에 필요한 물질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고 면역 거부 반응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들보다 더 큰 문제점들이 존재하는데요 일단 FBS는 임신한 소의 자궁을 적출한 후 소태아의 심장에 바늘을 꽂아서 채취하기 때문에 비윤리적입니다 또한 임신한 소의 품종, 개체, 임신 기간 등에 따라 채취되는 FBS의 품질이 달라질 수 있고 규명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될 수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FBS의 가격은 2020년 12월 기준 리터당 1000달러로 배양육의 생산 단가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FBS를 대체하기 위해 혈청을 첨가하지 않은 배양액인 무혈청 배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무혈청 배지는 제조 과정에서 동물복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혈청 배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합니다 또한 혈청 대체 물질들은 정량되어 첨가되기 때문에 구성 성분이 명확하고 외부로부터 오염이 차단된 상태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하지만 혈청 배지에 비해 분열 및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으며 적용 가능한 세포주가 매우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FBS에 포함되어 있던 세포 성장에 필수적인 물질들을 추가로 첨가해줘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아직 배양육 시장은 같은 분야인 식물성 대체육과 비교했을 때 매우 작은 수준이지만 미국의 컨설팅 기업 에이티커니는 2040년에는 전체 육류 시장 중 배양육이 3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배양육 상용화에 큰 걸림돌이었던 가격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배양육이 처음으로 등장했던 것은 2013년 네덜란드의 마크 포스트 교수가 연시식회였습니다 당시 140g의 배양육 소고기 패티를 넣어 만든 버거의 가격은 33만 달러 하나로 약 3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20년말 잇저스트가 시식회에서 내놓은 닭고기 요리의 가격은 어떨까요? 바로 23달러입니다 기존 육류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비싼 가격이지만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대량생산화가 이뤄지면서 미래에는 질 좋은 고기를 더 저렴한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대체 단백질은 식용곤충입니다 국내에서 식용을 승인받은 곤충은 10종으로 흰전박이꽃무지 유충, 갈색거저리 유충, 식용뇌 등이 있습니다 식용곤충 가공기술의 대표적인 예로는 단백질 추출 기술이 있습니다 키틴을 제거하지 않고 곤충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식품 가공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곤충의 키틴을 제거하는 단백질 추출 기술을 개발하여 식용곤충을 보다 쉽고 다양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현재 세계 곤충 관련 시장 규모는 38조 원에 이릅니다 네덜란드의 식용곤충 유통 회사 슬릭으로는 현재 식용곤충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스타트업 기업인 에스프드가 갈색거저리 유충으로 만든 단백질 발을 출시했으며 롯데제과는 식용곤충 기술 제휴와 상품 개발을 위해 캐나다의 식용곤충 제조기업 중 하나인 아스파이어 푸드그룹에 10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기존 육류와 비교했을 때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은 식용곤충이 국내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국내에서 식용곤충은 알레르기 원인 식품 표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용곤충에는 트로포미오신이라는 갑각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섭취 시 알레르기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원활하지 않은 원재료 공급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식용이 가능한 곤충은 극히 적으며 님비현상으로 인해 사육장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곤충 사육장을 혐오시설로 여기는 이유 중 곤충의 먹이가 음식물 쓰레기이기 때문에 악취를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사용하는 곤충 사육장이 있지만 곤충 사육과 폐기물 처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혹여나 악취가 발생할 경우 악취 제거 설비를 설치하는 해결법이 있지만 사육장 설치 비용보다 악취 제거 설비 설치에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해결법은 정식 곤충 사료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곤충의 종류마다 사육방법이 다른 것처럼 종류에 맞는 사료의 개발도 중요합니다 곤충 사육장에서 정식 사료를 사용한다면 악취가 날 것이라는 인식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곤충의 생육기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지자체별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축산법의 개정으로 곤충이 가축으로 분류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사육시설이나 산업규모 등이 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설 및 기준의 정확한 기준이 정해진다면 곤충이 상용화될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곤충 산업의 규모를 증가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곤충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곤충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곤충자원화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곤충 산업 거점단지의 조성은 식용 곤충이 미래식량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곤충 산업의 체계를 마련하고 시설 및 시스템 구축, 시스템 표준화를 통해 곤충 산업의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물 대체육은 밀과 대두 등 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의 공정 과정을 거쳐 육류와 유사한 맛과 형태가 나도록 제조한 고기를 의미합니다 미래는 글루텐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루텐 단백질은 간단한 처리 공정, 육류량 증대, 모양 형성 편리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대두 단백질은 주로 성분 보관과 식감 개선 등의 부원료로 이용됩니다 식물 대체육은 육류와 비교했을 때 낮은 지방과 높은 단백질 함량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제조 과정 중에 첨가되는 부원료가 많은 편이므로 부원료와 단백질의 종류 그리고 조직화 기술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제품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공정에서 요구하는 육조 식감은 단백질의 물리적 요소로 섬유상을 유사하게 만들었을 때 충족됩니다 식물 단백질은 일반적으로 무결정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변형시켜 조직을 형성해주는 조직화 공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정법은 압출성형 공정입니다 압출성형 공정은 에너지 소비가 적고 가공원가가 낮으며 다양한 원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압출성형 공정은 식물 단백질을 물과 혼합하여 압출기에서 가열하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그렇게 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복합작용을 통해 가수성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으로 육류와 비슷한 조직이 생겨 육조 식감을 만족해줍니다 다양한 제조가 가능한 식물 대체육에도 한계점은 존재합니다 밀도는 대두를 이용하여 식물성 고기를 제조하면 글루텐, 단백질 알레르기, 대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에게 섭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콩이나 기린은 자연상태로 섭취할 경우 식이섬이나 트립신 저해제 등의 소화방해 인자로 소화 흡수율이 매우 떨어져 분리정제한 후 농축 과정을 필히 거쳐야만 합니다 식물 대체육은 대사산물이 육류에 비해 부족한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영양학적 뿐만 아니라 풍미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분합니다 식물 단백질 제품은 실제 고기와 유사한 맛을 내기 위해서 여러 첨가물이 들어가는 가공식품입니다 주로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 양념 맛을 살리는 과정에서 나트륨 함량이 높아집니다 품질 안정성 시험 결과 일부 제품은 나트륨과 포화지방 함량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기의 육즙을 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야자유, 카놀라유 등의 산업적 생산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열대 지역의 삼림 벌채 및 생태계 교란 문제와 연결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최근 건강과 환경, 동물권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대체육이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육류의 소비를 얼마나 대체하고 있을까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우양우 교수 연구팀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40개 주의 대체육 지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대체육의 시장 점유율은 텍사스와 노스캐롤라인 아주 모두 0.5% 미만이며 평균 소고기의 시장 점유율은 46%에 비해 매우 작은 값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체육은 기존 육류의 대체체가 아닌 함께 소비했을 때 효용이 증가하는 보완제로 보았습니다 즉 소비자가 소고기를 대체육으로 대신하지 않고 두 제품을 함께 구매할 것임을 나타냈습니다 대체육의 소비가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높은 가격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GFI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육을 소비하지 않는 미국인의 20%가 그 원인을 높은 가격이라고 보았습니다 2019년 미국의 육류 부문 실적에 관한 조사에서 식물성 대체육은 소고기보다 2배, 돼지고기보다 3배 더 비싸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기존 육류에 비해 부족한 맛과 질감 또한 대체육 소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기업 및 전문가 대상으로 한대체 식품 불만족 이유 조사에 따르면 맛이 가장 높았고 식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듯 아직까지는 대체육이 기존 육류를 대신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맛과 질감을 향상시켜 소비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대체육 제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물성 대체육은 곡류 가공품, 두류가공품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식품 광고법에 따르면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경우 육과 고기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는데 비건이나 식물성이라는 점을 표기하면 식물성 대체육이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한우농가단체는 식물성 대체육 제품은 육류와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육이라는 표현은 허용돼서는 안되며 고기와 다른 식품으로 인식되도록 축산물 코너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체육 판매 기업은 이미 시장에서 미트와 대체육 등의 제품명을 설정해 판매 중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면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가운데 국회 입법 조사처에 따르면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비동물성 단백질 가공식품 관리 기준 마련이 있어 대체육 관련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자문위원회를 꾸려 내년에 대체육 등에 대한 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대체육의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체육은 기존 육류를 대체하기 위해 영양기준을 충당하고 기존 육류의 맛과 식감을 재현해야 합니다 대체육 개발과 사용에 주의하며 인식과 적용 대상에 따른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 마련을 통해 대체육이 식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 경미와 기존의 경미와 기존의 경미와 기존의 경미와 기존은 다르게 제정합니다 전 세계의 기존의 경련이 소리로 자리를 지켜 50%를 이어질했습니다 제 시각 세계는 제작용간 제작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존의 기존의 경해입니다 또 이상한 시각 세계는 제작용을 표명합니다 eggvesting의 경미에서 제작용으로 사이러 Age 힝힝 마요네즈 마요네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맛 어땠어? 살짝 짠 것 같고 매콤해서 고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두부맛이 많이 나긴 하는데 식감이 진짜 닭고기 같았어요 근데 비건 아니어도 먹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 참치 먹었을 때 맛은 어땠어? 참치 식감보다는 퍽퍽한 스펀지? 그 약간 유부 느낌도 나 그리고 생긴 게 진짜 참치 같아서 콩으로 만들었다는 게 신기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양념을 한 게 콩이 맛을 좀 덮으려고 한 걸까? 우리가 원했던 불고기나 떡갈비 같은 고기의 질감을 더 살릴 수 있는 제품은 찾아보지 못했어요 두부나 콩으로 만든 제품은 그냥 대형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식용곤충이라든지 다른 퇴치욕 제품들을 좀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는 걸 몸소 느꼈던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